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자료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한강로 우리필류아파트 32평양 경매물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크번호 2023타경 1810번입니다. 감재가는 17억 5천만원이며 개비부동산 평가는 14억 5천만원, 대지권 16평양에 전용면적 26평양, 분야면적은 32평양 아파트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4억원이며 입찰보조금은 1억 4천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3월 5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시 3차 제재가는 11억 2천만원이며 3차 입찰은 2차 입찰은 4월 9일에 진행이 되어있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한강로 우리필류아파트 경매물권은 1호선 용산역 620m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연접한 최대 수혜단지에 이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산아파트 경매를 진행중인 용산구 한강로 우리필류 매물은 102동 10층으로 대지권 16.2평양에 전용면적 26평양, 분야면적은 32평양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차 입찰은 6월 기준으로 17억 5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14억원을 최저가로 오늘 2차 입찰은 3월 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4천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로 우린필류아파트 32평양은 KB부동산 시세대를 살펴보며 일반평가는 14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14억원, 상위평가는 15억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전세가는 5억 2,500만원에서 6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물권 현황을 살펴보며 우린건설이 시공하여 2006년 9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4기동에 14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물권은 최고층 12층 중 10층 32평양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4월 12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6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22억 5,994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문권 맹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예금금 배당 요구한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5천만원에 올세는 25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아파트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객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한강로 상가, 한강로 우린필료아파트 32평양은 최근 거래인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양 때의 매매 내역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긴 매물을 살펴보면 한강로 우린필료아파트 32평양은 매물호가는 104동 남동향 저층이 21호군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용산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 23%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행사사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령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한강로 우림필류아파트 32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